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이태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지금 최근에 그 브롤스타즈 시바견 니타 스키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바견에게 시바견 니타를 보여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시바견이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 귀여운 댕댕이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렛츠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 존이에요 아쉽지만 우리 어린이분들은 여기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강아지도 위험할 수도 있고 아기분들도 서로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노키즈 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허염의 대명사 댕댕이 시바 한 번 만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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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피가견과 니타 검색을 해보다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발견을 하게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게 홈킹 허락을 해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신가요? 채널 이름이요? 채널 이름은 미쓰리 미쓰리 이쪽에는 회원 쪽에 있는 미쓰리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미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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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긁어봐요 선생님 이쪽이 좀 시원하신가요? 오우 좋다 오우 좋아 여러분들 과자 미쓰 아시나요? 그 검정색 맛있는 과자 있잖아요 그 색깔하고 비슷해서 미쓰라고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막상 시바견을 만나게 되시면 굉장히 시크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 미카 미카는 왜 미카라고 지으셨죠? 미카는 카라멜색이어서 미카라고 지으셨죠 카라멜에서 미카 가장 애교가 많은 미유 거예요 미유는 왜 미유라고 지으셨죠? 우유 색깔인가? 미유야 말 잘 들어 미유야 네 이렇게 원래 시바견은 부르면 안 오거든요 워낙 애교가 없고 그런 종이어서 주인이 불러도 잘 안 오는데 미유 같은 경우에는 막내라서 그런지 되게 애교가 많고 이렇게 손을 좋아해요 확실히 애기들이 성지가 넘친다 네 아무래도 읊은 속이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워낙 시바견 애들이 거칠게 놀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노는 거예요 서로의 다리를 좀 물어뜯고 이게 예감 표현이구나 네 좀 그래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노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애기들과 친해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너지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찌부터 공략하겠습니다 미찌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그 다음에 집중시켜보고 간식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앉아 미찌 앉아 우리 진심 앉아 우리 진심 우리 진심 우리 진심 우리 진심 우리 진심 야 진짜 뽀뽀가 너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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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으니까 하나 엎드려 아이 차게 옳지 미쩍 엎드려야지 빵 빵 빵 미카 손 Q. 아까 미우는 저 굉장히 반경해줬거든요 미우 미우 미우미우 어 이거 봐 이거 봐 역시 미우 좋아 어우 좋아 어허 오늘 일단 미우하고 친해지는 것은 성공했어 미우 앉아 미우 서 오케이 오케이 어 미우 걸어! 잘 걷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 온 이유 시바견 니이타를 보여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본인들 얼굴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미카야 미카 나온다! 누구야? 뭔가 관심이 보이는 거 같은데?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별 반응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짜잔! 오 관심이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일단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냥 영상 보여준 거 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보이네요 확실히 좀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어우 지금 후름 좋아요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최종 목표죠 시바견 니타를 보여줬을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대망의 시바견입니다. 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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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관심이 줘. 밀당을 잘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필살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필살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손에 안 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짜잔, 미카야.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미카야, 앉아. 앉아. 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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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야. 미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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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야. 앉아. 이게 필살기 게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바견 리타를 보여줬을 때 어떤 방향을 보일지. 원, 텍. 아니. 아니. 미카야, 미카야. 미카야, 미카야. 미카야. 오오오오오오오. 오? 반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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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아무 반응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거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응을 보이는 거군요? 맞네.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건만 움직여요 필살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시바견이 시바견 리타를 본다면 그런거 갭을 관심도 없고요 그냥 같이 갈랍니다 냄새 맡고 뽀뽀 리쯔 뽀뽀 리쯔 빨리 내놀아는데요 리쯔 뽀뽀 리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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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아 미우는 뭐 있나요? 미우도.. 미우는 그냥 귀여워 미우 귀여워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끝났으니까 다 흩어지네요 아 기진같이 흩어진 것 보세요 에휴.. 됐습니다 그냥 게임이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견이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로 맵이 열렸어요 아 이것도 또 팀잉으로 유명한 맵인데요 또 한번 가볍게 승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 미츠 미카 미요 버프 받고 바로 1등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첫번째 어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정도면 초반 스페드도 아주 좋아 으ー my god 아 이거 파이파로는 조금 까다로운데 아 아파 계속 근접에선 제가 쎕니다 아 가운데가 대박이네 긁어줄게요 긁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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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안돼 역시 밑지가 옆에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시방에는 스킨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자 궁극기 소환 갑니다 자 뿅 나와라 월월 무려 시바가 두마리 자 가자 오오오오오오 아 안돼 내 시바 자 일단 4마리 남았습니다 파워가 제가 많기 때문에 유리해요 상당히 유리해요 가볍게 피해주고 이리로와 오케이 그만큼 바로 쏘다운 아 파이퍼는 뭐 전혀 문제없죠 무빙 피해주고 아 무빙 아 무빙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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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맞아 빨리 아 이리로와 그냥 그렇게 내 시바게 죽어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어쩔거야 깔끔하게 승리 아 1등에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3 시바견들과 함께 재밌게 또 게임 즐겁 봤습니다 어 이거 뭐 제가 촬영을 왔지만은 아기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실림받고 가는 그런 그런 기분이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